안녕하세요. 삼성 썬더스에 입단하게 된 포워드 정준수라고 합니다. 앞으로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좀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고 지금 형들이랑 같이 처음 뛰어보는데 자신감이 좀 많이 없어가지고 좀 힘들었어요. 적응하기가. 일단 제 찬스나면은 슛 같은 거 하나씩 딱딱 넣어주고 리바운드랑 구진일 같은 거 그리고 속공 뛰는 것 같은 거 제가 많이 참여해주면 형들한테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